안녕하세요. 아제들의 갬성 채널, AZ 오락실의 아제다입니다. 오늘 엔딩을 볼 게임은 1986년 3월에 출시된 데이터이스트의 종스크롤 비행슈팅 게임인 다윈 4078.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체가 진화와 퇴화를 반복해가며 최종단계인 비행체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진화와 퇴화의 순서에 따라 최종 비행체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1단계인 비즈로 플레이가 가능하며 아이템을 획득할 때마다 총 11단계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2단계는 좌우측으로 쌍발탄을 발사하는 바썸 3단계는 탄환이 적을 히트하면 Y자형으로 탄환이 분산되는 쉐어로우 4단계는 전방으로 3발의 탄환을 발사하는 미십 5단계는 3발의 쇠기형 탄환을 발사하는 트위펫 6단계는 회오리 탄환을 발사하는 도덕 7단계는 오징어 모양의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주가우 8단계는 2발의 레이저 빔을 발사하는 키우스 9단계는 2발의 화염포를 발사하는 샤줌 10단계는 오징어 모양의 미사일 8발을 발사하는 주가우가 11단계는 최종 단계인 가샤루로 적을 히트하면 분산되는 레이저링을 발사하게 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적의 탄환을 맞게 되면 0단계인 키스터가 되며 기체의 성능은 최악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8단계에서 7단계로 대화를 한 뒤 다시 진화 아이템을 획득하면 또 다른 형태로 변이하게 되는데요. 변이 8단계는 전자기 화염탄을 발사하는 미사 변이 9단계는 원형 탄환을 발사하는 말토 변이 10단계는 2발의 긴 레이저 빔을 발사하는 시스 변이 11단계는 최종 단계인 딤으로 진화하게 되는데 양쪽에 스파크가 발생하는 원형 탄환을 사용하게 됩니다. 딤에서 적의 탄환을 맞으면 최강의 기체인 박쥬 모양의 블랙 딤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진화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최악체인 0단계 피스톨 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3단계인 셰루에서 2단계인 바썸으로 태화를 한 뒤 다시 진화 아이템을 획득하면 레이스퍼라는 기체로 변이가 되는데요. 양쪽으로만 무기가 발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발사되어 적을 파괴하게 됩니다. 해당 기체는 진화 아이템을 획득해도 더 이상 진화할 수 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진화를 원한다면 다시 태화 단계를 거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배경에 보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폭발 효과가 발생할 때 기체를 부딪히게 되면 스프라떼라는 무적의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스프라떼는 적의 탄환을 맞아도 파괴되지 않지만 명중률이 극악인 무기를 사용한다는 사실 스테이지는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이지 16을 클리어하게 되면 스테이지 1에서부터 다시 반복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아제다와 함께 스테이지 16까지 진화와 태화를 반복하며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게임멍을 때리고 싶은 아제들은 지금부터 아제다와 함께 Let's go! Let's go!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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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